징그럽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쌍문역 부근에서 1차 2차 하기 괜찮은 술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문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2분 정도 걸리는 산전수전이며 오는 길에 달인에 나온 꽈배기 하나 먹어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꽤나 좋아하는 곳이며 특히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곳을 지금까지 약 13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약 15회의 싸움을 구경했으며 당연히 이날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등산을 다녀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다투시고 저녁엔 등산을 다녀오셔서 한잔 드시고 2차로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다투십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 이게 홍어 냄새인지 뭔지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런거 민감하신 분들은 패스하시길 바라며 인간은 적응의 동물로 약 5분을 버틴다면 무난히 코가 적응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항상 주문하는 메뉴는 바로 돼지얼큰찌개로 마음에 드는 가격에 아주 큼직한 전골냄비 가득가득 담겨 나와서 두세명의 소주안주로 충분한 양입니다 여기서 밥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공깃밥이 있다면 중간에 술밥을 만들어서 소주 마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자로 힘껏 퍼올려보면 두부, 돼지고기, 감자, 대파, 호박 등의 재료들이 상당히 넉넉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국물은 적당한 얼큰함에 감칠맛과 시원함이 좋아서 홀홀 떠먹으면서 소주 마시기에 좋았습니다 다만 예전엔 진한 고추장찌개의 맛이 강해서 제 취향에 더 잘 맞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스타일로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맛있는 소주안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고기도 흐물거림이 없이 아주 탄력이 느껴지며 잡내 없이 고소했으며 무엇보다 이 돼지얼큰찌개의 핵심은 포근포근한 분이 살아있는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물과 감자를 함께 떠서 먹으면 감자가 사르르 녹아들면서 입안에 감자분이 가득해지며 아주 진한 고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문한 메뉴는 동태전으로 제가 달걀말이와 더불어 상당히 좋아하는 소주안주입니다 일단 동태전은 너무 두꺼우면 퍽퍽함이 강해서 맛이 별로라 이 정도의 두께가 야들야들한 동태살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금간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도 적절했고 거기에 달걀의 고소함과 동태의 감칠맛이 뒤엉킨 맛의 조화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동태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냥 먹어도 담백하고 고소하니 맛있고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더욱더 풍성하게 올라오는 화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채소화하고 달걀 옷을 입혀서 아주 보들보들한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안주가 3-4개 정도 방문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사장님 손맛이 좋으셔서 주문한 안주 기다리며 소주 마시기에 충분한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두번째는 산전수전에서 그대로 약 1분 12초 정도 직진해서 걸어가면 나오는 맥반석 조개구이입니다 제철 해산물에 소주 한잔 생각이 날 때 방문하는 곳으로 이번에는 제철 쭈꾸미에 소주 한잔 마시기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당일에도 분명히 거울을 봤지만 쭈꾸미에게 징그럽다는 망언을 했기에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쭈꾸미에게 사과말씀을 올리는 여기는 가을에 새우철이 돌아오면 자리잡기가 너무 힘든데 다행히 이날은 만석은 되었지만 시간을 잘 맞춰서 기다림없이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지독한 숙취가 찾아와 해장이 간절할 때 가끔가다 이곳에 기본 안주인 이 조개 수제비가 생각이 납니다 국물은 아주 맑은데 청양고추를 넉넉하게 넣어서 상당히 진한 매력적인 칼칼함이 살아있고 동죽 조개가 내어준 감칠맛 또한 훌륭합니다 국물을 한번 떠서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지독한 중독성이 있어서 해장으로도 좋고 이렇게 술안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야들야들하면서 톡 터지며 짭짤하면서 진한 감칠맛을 동반한 조즙이 입안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소주를 부릅니다 수제비도 아주 쫀득쫀득해서 주문한 메뉴 기다리며 안주하면서 배를 채우기에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인스타에 먼저 올렸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먼저 가리비찜을 주문했습니다 한때는 조개 구이를 많이 먹었는데 이게 소주를 마시다 보면 깜빡하고 계속 태워서 언제부턴가 구이는 안 먹고 거의 찜으로만 먹고 있습니다 가리비꽃이 활짝 피었고 씨알도 아주 큼직큼직했으며 여기에 치즈퐁듀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조개가 바로 이 가리비로 그 특유의 풍미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입안에서 가리비 관자가 부서지면서 느껴지는 그 맛은 역시 훌륭했으며 이 가리비는 치즈와의 궁합 또한 너무 좋습니다 치즈의 부드러움과 극강의 고소함이 가리비의 맛에 비단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원래는 이날 백합찜을 더 먹고 싶었는데 메뉴판에 안 보여서 그냥 가리비로 주문을 했는데 역시나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곳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확실히 그 돈값이라는 신선함과 맛이 참으로 좋아서 오랫동안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개수제비와 가리비찜에 소주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오늘의 메인 안주인 쭈꾸미 샤부샤부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애를 써도 도망갈 수 없는 이 쭈꾸미의 신세처럼 내일의 고통스러운 숙취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기에 지금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도망을 못 가 육수를 보면 버섯, 배추, 버섯 등 채소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바닥엔 조개들도 들어가 있어서 이 육수는 끓이면 끓일수록 개운하면서 진한 감칠맛으로 변합니다 나중에 쭈꾸미의 먹물까지 터지면 그 맛은 속을 제대로 풀어주면서 안주로서의 역할도 아주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육수에 퐁당 퐁당 쭈꾸미를 던집니다 불쌍한 날 닮은 너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쭈꾸미 다리는 오랫동안 익히면 질겨지기 때문에 머리를 더 익히고 다리는 약 20초 후에 바로 입에 넣어야 합니다 아주 야들야들한 식감이 꽤나 매력적이며 바닷물이 이미 짭짤하게 간을 해줘서 다른 건 안 찍고 그냥 먹었습니다 확실히 신선함이 가득했으며 쭈꾸미 본연의 맛이 풍부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쭈꾸미 샤부샤부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가리에 가득 찬 쌀밥 같은 알을 별미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그렇게 맛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꾸덕꾸덕한 씹는 느낌만 있고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벚꽃이 피는 봄이 찾아오면 한 번씩은 꼭 먹고 있는데 내년에도 다시 먹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주 한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쓱 오셔서 전복 3마리를 툭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복회는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익힌 전복은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도 전복은 마늘 버터구이로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이 좋습니다 쭈꾸미 대가리로 마미손을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접니다를 깜빡해버린 접니다 접니다